25킬야 합이 25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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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칼로 형님 자 공지 환영 가나 합 25킬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들 완전 파괴하십시오 저 무야원이 원샷 나요 좋아 야 발자 아 아 이거 제가 준거에요 여러분 제가 제가 P1이에요 P1 아 자꾸 내려왔어 아 나 어차피 합동무시하냐 알지 알아 아니 근데 낙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할까 아 괜찮은데 작대 밀렸다고요? 뭐야 뭐야 아니야 나 미션 성공해서 잠깐만 저기 봐 옆 전방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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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디야? 오 오오오오오오 아 나 옆 가 볼게요 역? 응 에ρο이 valet call 간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들어와 들어쓰자 아 붙었어 너무 어려웠네? 너무 어려워? 이기만 어디가 날아온다야? 지금 삥치는 거 스페셜 포인트 형이가 다 하고 나는 피 야 어디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집중에 25킬이야 얼마 안 남았어 아군이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려워 나 잘하고 싶거든 잡지셋이상 큰.. 큰 통 큰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갔다 똑같다 형 잠깐만 나 삥먹어 운대로 선골 선골 폭주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여반아 여빌 아 점사 할거야 그 녀석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25킬 17킬 아 화장 입시하면 화장에 맞추면 안 돼요 안 돼 뱀 안 돼 안 돼 안 돼 크게 하지마 누나 할 수 있어 끝네 작은 드러분 말 좀 해주세요 맨윤이 이제 보고 있을게요 아 개 박혀 진짜 여필 여컷 작은 봐줘 힐 아 이거를 아니 너 진짜 할만해 이거 나 5킬 남았어 5킬 진짜 할만해 5킬 남았어 5킬 25킬이니까 5킬 남았어 진짜 할만해 개군데 개군데 아 이거 몸 살림이 돼야 되나 이거 빠른 톤들이 미션 실패 걔가 말했잖아 아까 내가 말했지 명준이 다를 거라고 아 아예 후방을 모아 버리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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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 1킬 아 2킬 1킬 아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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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발 2발 했지 누나 25킬 그래 할 수 있다니까 포기하지 말랬잖아 나 킬 할거야 작통 작통 나 공격하지마 환영이 없을 때 저한테 미션 주실까면 여러분 5킬 이상 주지마세요 5킬 이상 못할 것 같으니 아시겠죠 침착해 간님 침착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진짜로 역전하잖아 나이가 40개 꼽을 자신 있어 역전하자 이거 어 그럼 너 유튜브에 올라가는거야 일단 오싵이 오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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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싱하 오싱 어디가 어디가 아 셔터 삥 왔다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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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 더해야 돼 큰똁 큰 퉁 난 2킬 더 해야 돼 큰 퉁 아닌데 존나 불안해 뭐야 이 사람 다 잡았어 너무 쫄깃해서 그런가 응 맞아 그게 뭐야 하나 어디야 울배 울배 큰 통 쓰나 조심 아이씨 잡았어요 잡았어요 옆 잡았고 큰 통 쓰나 조심 뭐야 이거 2개구 조심해 봐 아 뭔비야 이거 저기 가스 저기 아 개구 없죠 뺄게요 대단하다 위에 있네 잡통 조심 나 셔터 나 개구 봐봐 옆둘 옆둘 셔드름 조심 너 셔드름 없어 우리 잡 뚫렸어요 옆 갔어 옆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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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했어 나 옆드름에 있어 옆드름 하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 오케이 했다고 내가 명할게 나 옆 나 해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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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누나 도망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까비 나 6킬 했다고 나 6킬 잘했어 잘했어 형님 우선 칼로 형님 미션 성공 누나 6킬 했어요 안녕 해봅 요새 네 아 네 네 아 아 으